한가위특집 3바퀴 부부채광전 이번에는 남편분들의 힘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남편분이 씨름! 씨름을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상품이 걸려있죠 온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자전거를 무려 3대 타요! 오늘 씨름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최후 특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김신영 씨의 특별 무대입니다! 나는 명절 스타일 명절 스타일 명절은 정종 먹고 만취하는 여자 설엔 송편 추석에 떡국 헷갈리는 여자 돈 없으면 조카한테 세배하는 여자 그런 반점 있는 여자 나는 씨름에 설거지해준다고 용돈 달라는 씨름에 전 붙이는 족족 다 때려먹는 시누해 받붙이면 타짜 대 빗장 빼는 시누해 그건 시누해 짐스러워 꼴 보기 싫어 그래 너 해! 씻다 버려 짐스러워 꼴 보기 싫어 그래 너 해! 씻다 버려 너무 먹었던 시누이 꼭 만나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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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난 명절스타일 자 먼저 조영기 선배님과 김동현 선배님 참고로 여기서 이긴 선배님은 저희가 예우 차원에서 바로 결승으로 갑니다 후전승 바로 결승으로 갑니다 자 먼저 조영기씨의 가상 아내 응원 듣겠습니다 우리 조여보 화이팅 조여보 화이팅 조여보 화이팅 조여보 화이팅 자 무릎 꿇으시고요 자 무릎 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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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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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왼쪽 부모 엉덩이 튼실하다 시작 응원하세요 응원하세요 신경전 대단합니다 신경전 대단해요 아무도 공부 좀 대단해요 아무도 공부 좀 대단해요 어머니 정우와 조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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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호 종호생아리 종호생아리 별거 아닙구나 가상 아내와 진짜 아내한테 응원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막래 씨 대신 내가 뛰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진송하 씨 응원 들어갑니다 자 박놈 씨가 들어온 파이팅! 이경혜 씨 응원 박준규 씨 들어가지고 가지고 울면 안 돼요? 무릎 들어 장난감 아니에요 무릎 세요 무릎 세요 시 다리 힘 버티고 어떡해 이경혜 김막래 파이팅! 화이팅! 2변은 없었어요 2변 자 조현구 씨 왕배 씨 사실 거의 결승 아닌가요? 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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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구 씨 아내 응원 한마디 이기면 둘째 난다! 화이팅! 형 이거 이겨야 되겠어 형 이겨야 돼 김신영 씨 왕배야! 선물 갖고 고향 가자! 어서! 자 무릎 세요 형의 힘이 잠깐만 황소야 황소야 오 진짜? 이기만 긴장한다! 자 다치면 안 돼요 긴장 안 된다 이기면 긴장 안 된다 이기면 허리 다쳐 허리 다쳐 허리 다쳐 허리 다쳐 허리 다쳐 조현구 자 버틱니다 버틱니다 조현구 조현구 형 형도 있잖아 형도 있잖아 형도 있잖아 만만치 않아 자 자 긴장 오! 만만치 않아 자 자 긴장 오! 조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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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지맞아요 기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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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긴 줄 알았는데 제가 굉장히 사람이 있어요 기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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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는 인덕션이 좋아요 조현구가 좋아요 지금까지 인덕션 소중한 인덕션! 김현준 씨와 김현철 씨 우리 김현철 씨 응원의 한마디 여보 잘해요 잘해요 그러시구나 크리스티나 자기야 사이팅 할 수 있어요 김현준 씨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이시 같은데요 처음 해보신 것 같아요 원래 삿바 싸움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네 우리 자기 씨름 안 해봐 근데 삿바를 내줘서 늘 하고 편하게 늘 하고 자 무릅쌤! 삿바 싸움 없습니다 저희는 김현철 씨하고는 안 돼 준비 자 안 와봐 시작! 무릅쌤님! 당해 당해 당해졌어 미안!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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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현 씨! 현진영 씨! 현진영 씨! 두 분 일어나세요! 한마디씩 해주세요! 단단해 단단해 이기면! 네! 자전거 타고 신혼여행 가요! 오수원 씨 하여성 파이팅 폼명 나왔어요 폼명 나왔어요 모찌사파라 모찌사파라 화이팅 지상렬 씨가 여기서 지면 일부러 지는 겁니다 그건 몰라요 물으세요 안 물으세요 몸이 틀려 몸이 틀려 지금, 지금,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둘 다 허리 났어요 허리 났어요 준비 시작 시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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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힘 좀 쓰세요. 가리 가, 가리 가. 자. 형, 형, 근데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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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빨리 해. 아이고. 이거 이마에 땅 좀 봐. 여러분, 조현구 지상열. 자, 나오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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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어. 어, 진짜 부끄러워하는 줄 알았지? 알지? 응. 뭐야, 언니. 사랑하나 살리자. 우와! 우와. 이거 보고 계세요,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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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시작. 주영구. 1화! 1화! 이렇게 되면 진짜 신난 여행 가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당신의 힘을 알아 그러나 우리가 천혁이신 총각기 신은 변화가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 우리가 봉사 하나 하자고 형님 오늘 저 이기시면 나중에 저 영업 여론 시간 연구해주세요 저 지금 방금 게임 되었어요 형님 자 나오세요 아 좋아 벌써 두 게임 뛰신 건데 그냥 조현승 씨도 몰라요 자 결승전은 3판 2선승재입니다 자 안 물어보세요 진짜 잡고 있는 거 이거 똥이다 똥 자 좀 봐 자세한 하천 자세한 하천 자세한 하천 준비 시작 시작 정우 형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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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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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나 책임져 자! 안 무릎 세요 진짜 남자 스트리밍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준비 어우 진짜 소들 같아 시작! 시몬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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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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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 여행 우승 우승 두 분 축하드립니다